요요 과연 어떤 노래인지 가겠습니다 4 3 2 1 요 우리 노래는 소녀다음부터 볼 수 있구요 요 요 도발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요 요 요 요 요 그리고 두근두근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일단 설렘이 들어있는 소녀의 감성이 들어있습니다 요 요 요 저기 죄송한데 왜 요 할 때만 자신감 갖으세요 다른거 하실때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요만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설렘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두근두근 제목처럼 좀 남자를 바라보는 소녀의 그런 두근두근 하는 감성이 들어있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본인들도 좀 그런 편입니까 좀 남자를 볼 때 좀 두근두근 거리게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 남성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선생님 저도 괜찮아요 너무 떨립니다 예? 너무 떨립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첫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땠나요 저희 첫방 네 처음 했는데 무대 세트도 지어주셨거든요 그렇죠 첫방은 처음 하는거죠 네 너무 떨리고 인트로도 했는데 예 너무 떨리고 아 그냥 떨렸어요 계속 떨렸어요? 하고 나니깐 어땠어요? 후련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엄청 울거 같았어요 첫방이 이런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작가들이 우연히 봤는데 아 저렇게 예쁜 신이 누구지?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오 아 예 이 노래군요 네 이 노래입니다 어 근데 왜 이 노래 안 불러주시고? 이 노래 왜요? 이 노래는 끝날 때 틀어주시고 네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많이 틀어주세요 어 그런 얘기 안했나봐요 갑자기 감독님 고개를 숙이셨어요 자 일단은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 유세훈씨가 출연해요? 네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해? 아 그 뮤직비디오 찍어주시기 전에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예 약속을 하셨어요 출연해주시기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 사건이 있고 뒤에 찍으신거에요?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무대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은 너무나 짧게 만나서 아쉬운데 다음에 저희 초대석에서 길게 다시 한번 만나봐 왜 가기 싫어요? 네 죄송합니다 가셔야 돼요 어쩔수가 없어요 저기 밖에 기다리고 계신 분도 보이시죠? 네 저분들이 언제 끝나나 이런 눈빛이라서 네 분 너무나 감사하구요 마지막으로 누가 리더에요? 제가 리더입니다 네 리더께서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라디오 나왔는데요 네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저희가 말이 굉장히 많은 애들인데 그래요 다음번에 꼭 초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베스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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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